와 근데 잠깐만 이거 다시 오기봐 봐봐 여기 킬! 9킬! 9킬!? 완전 9킬 4번였어 9킬 4번 어 시키야기 왜 이렇게 흔들었나 띠리리 띠리리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조작 다행이다 무증 무킬이야 와 이게 맞아? 아 너무 아쉬운데? 와 너무 아까운데? 아깝다 그러면 SN 내가 자기 모르는 줄 알겠지 아 다 잡았네 아 왜 또 뭐야 아 너무 방심했다 뒤에도 있을만한데 와 얘도 SR이었어 아 뭐야 이거 웃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좋냐 못 먹으면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파이팅 가보자 아니 계속 유튜브가 만들어졌는데 마무리가 안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buildings 흠흠흐흐흐흐흐흐흫 웃음 아 잘해 노래 잘한다 말하면 안돼 رج 이번 금지어야 나 노래 잘한다고 노래 계속 할거야 아하하하하 푸는 타구 아들을 날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멈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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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지 야 너 피하지도 않고 서가지고 맞냐 그거 이게 몇미터 지었는데 이게 200미터야 왜 안맞지 야 한 200미터 생각하고서 샀는데 안맞아 넌 차도 없이 야 왜 올라와 있니 멈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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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가 진짜 든든하고 자전거 타고 갈래 맨발로 타고 간다 근데 여기 안 올라가신다 이 정도 경선은 처음인데 먹고 가나보네 자전거 쌓는다 까꿍 상대를 더 잔연하게 죽이는 방법 세웠다 간다 괜찮아 상가방 기름통을 3개나 내가 방화폼을 잡았어 무섭다 여기 너무 난이해 이런 능선 쓰는게 너무 힘들어 볼 데가 너무 많아 대구 잘하시는 분들 이런 능선대서 왔다갔다 하던데 돌 어디? 얘한테 한 대 맞고 막발이 한 대 맞은건가 신고해도 돼 참 조개 괜찮은 삼촌끼 수루탄 앞대가리 하나야 필요한데 앞대가리 어디서 먹을 수 있나 왔다 앞대가리 여기서 먹을 수 있나 아무렇지 않긴 아 나 여기 쓰기 싫어 나 이 자리 너무 싫다 딴 데 가자 나 여기 능선 못쓰겠어 차에 칠 뻔했어 보급주세요 아 좋다 내가 가는 길이 긴이다 아니다 여기서 겨고 난 떠나지 못하는건가 여기서 겨고 난 떠나지 못하는건가 아 나 삼도 못참지 갔다올게 사낭용 자전거였어? 아 나 안갈래 별로다 가기전 별로인거 같다 너무 가운데야 여기서 신발 벗고 왔어 이 자식 여기서 총소리 하트와이요 쉿 페나페나페나 아 여깄다 지렁이 발견 머리 으흐흐흐흐흐흐 아 왜이렇게 한박차 늦게 잡는게 개꿀 재밌니 잔앤하게 죽이겠어 여기 다리 괜찮은데 아 무섭다 나 여기 능선쓰기 싫다 오른쪽이 제일 먼저 올텐데 응 왔다 와 갑자기 엎드리길래 소름 끼쳤네 아 아 엎드리길래 싸운다 바로 와야돼 얘네 싸움 끝나서 지금 한명 반필했을때 두깍두깍하고 아씨 안보여 다시 일어났네 아 아 아 아 아 우와 dbs 잡았다 뒤가 다 잠겼으니까 빨개비 잠깐 쓸까 사람 찾았다 사람 찾았다 조졌네 나 동행하지 않대 아 나 동행하지 않대 아 아 여기까진 안전하다 아 왔다 여기다 맛있어 마에 9킬이다 오 왜 SR 조심 이 서클 인 아니지 조졌네 SR에 쏜다 경박사인데 왼쪽이 경박사야? 맞네요 왼쪽이 경박사이고 1대1이네 제 자리가 더 좋다 아아 너무 졌어 더워 졌어 더워 졌어 너무 굳긴 했어 오늘 3번 찐거 에이 애들 왜이렇게 잘하냐 아아 아니 애들 자꾸 굳킬 하라고 아쉽다 천천히 할거야 아 개쌉다 와 나 잠깐만 이거 다시 오게 돼 봐봐 여기 굳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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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봐봐 굳킬 굳킬 한번도 있어야 돼 굳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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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굳킬 레벨였어 굳킬 레벨 아 시키야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아 멀쌉 아 멀쌉 아 멀쌉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